요즘 적지 않은 신자들이 자녀의 유아 세례를 원치 않는다고 합니다. 성인이 돼서 스스로 신앙을 선택하도록 하겠다는 이유에서인데요.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런 현상에 대해 따끔한 충고를 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11일 성베드로 광장에서 열린 수요일반화련에서 세례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교황은 초기 교회부터 어린아이들도 부모의 신앙 안에서 세례를 받았다며 세례는 성인이든 신생아든 모두에게 무상의 선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교황은 자녀의 유아 세례를 받아봤는데 자세한 지자에는 교황이 varying 교황은 또 사례는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며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생일은 분명히 기억하면서 세례를 받은 날짜는 대부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 날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각자 집으로 돌아가 자신이 세례를 받은 날짜가 언제인지 가족에게 물어보라고 숙제를 냈습니다.